자 이번에는 포스트 방식으로 서버와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. 자 이건 역시도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예제를 제이코리화 시킨 겁니다. 자 제가 현재 시간대를 선택하고 형식을 선택한 다음에 execute를 하면 이 형식에 해당되는 현재 시간대의 현재 시간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. 만약에 제가 서울로 하면 서울의 시간 그리고 형식을 이렇게 바꿔주면 이 형식에 맞는 형식으로 예 시간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자 코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. 자 id가 execute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되죠. 그래서 ajax 통신을 하는데 옵션으로는 url은 time2.php에 접속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. 자 이게 중요합니다. 우리가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포스트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. 옵션으로. 만약에 계신 경우에는 default가 계시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. 자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이 옵션으로 여러분이 데이터 값을 서버 쪽으로 전송할 데이터 즉 현재의 시간대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싶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받아내고 싶은 어떤 시간의 형식 이것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. 바로 그때 데이터라고 하는 프로퍼티의 값으로 여러분이 서버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설정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런데 그때 jQuery가 우리한테 아주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dollar 폼 이렇게 하면 폼이라는 태그네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거죠. 이것에 시리얼라이즈를 하게 되면 이 폼 태그가 갖고 있는 여러 폼의 구성요소들이 있죠. 텍스트 필드 또는 뭐 텍스트 에어리어, 셀렉트 박스, 체크 박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값들이 있을 거네요. 예를 들면 네임이 타임존 이라고 하는 셀렉트 박스를 아시아를 선택했다면 바로 이 값이 밸류가 될 것이고 자 포맷을 이걸 선택했다면 ymd가 밸류가 될 것입니다. 바로 그 밸류들을, 그 값들을 이 시리얼라이즈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. 자 그래서 저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있는 예제에서 제가 요렇게 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예제가 좀 틀려서 제가 바꿨습니다.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자 폼 태그가 요렇게 선택이 되죠. 자 거기서 시리얼라이즈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이 폼 태그 안에 있는 여러 구성 요소 이것과 이것이죠. 이것의 현재 선택된 값들을 우리가 이전에 그 AJAX 통신할 때 배웠던 오픈메소드에 전달해야 됐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값과 값은 앰퍼센트로 구분하고 값의 이름과 내용은 equal로 구분하는 이런 형식의 문자열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. 이 문자열을 여러분이 바로 아까 보셨던 그 데이터 옵션으로 데이터 옵션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이게 서버로 데이터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이 폼 태그를 찾아서 거기 있는 밸류 값들을 조합해서 그래서 이런 형식의 텍스트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이 그냥 시리얼라이즈라는 저 메소드만 호출하시면 저 텍스트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. 제이코리가. 이것도 제이코리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수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success 성공했을 때 리턴한 값을 id값이 타이밍 엘리먼트에 텍스트로 추가해라 라는 명령이 있고요. 자 이게 실행이 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. 자 이번에는 ajax를 json 을 이용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json 데이터 타입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 우선 php코드는 이렇게 생겼어요. 자 아시아, 서울, 아메리카, 뉴욕 이 두 개의 값을 담고 있는 배열이죠. 그 배열을 json 인코드를 통해서 json 타입으로 변환한 다음에 그것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예제입니다. 자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 쪽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코드를 같이 살펴보시죠. 자 우선 어떻게 동작하냐면 execute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time3.php라는 파일에 접속을 하고요. 저 파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json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json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그런 이런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그런 php 애플리케이션입니다. 자 그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ist로 만들어주는 그런 예제입니다. 자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죠.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 타입을 지정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은 time3.php가 리턴해주는 데이터가 json의 형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를 해준 거예요. 그러면 얘가 리턴한 값은 단순히 텍스트이지만 그것이 json의 형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시해줬기 때문에 자 석세스가 콜백 됐을 때 호출됐을 때 전달되는 데이터는 json path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로 전환된 데이터가 바로 이 데이터라고 하는 첫 번째 인자로 전달이 됩니다. 그럼 우리는 이 석세스 안에서 json path와 같은 api를 호출하는 것을 통해서 json 포맷의 텍스트를 자바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. 이건 누가 하냐? 바로 jQuery가 알아서 해서 첫 번째 인자로 변환된 객체나 배열을 돌려주기 때문에 자, 그래서 이 str이라고 하는 빈 데이터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이렇게 반복문으로 호출을 해서 그 값을 이렇게 이렇게 li 태그로 조합한 다음에 ui 태그를 더해서 timezone이라는 id 값을 갖고 있는 엘리먼트에 낑겨넣게 되면 서버 쪽에서 전송한 데이터가 이 안으로 이렇게 뿅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jQuery를 이용해서 ajax 통신을 하는 이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.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이해만으로도 대부분의 ajax 통신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.